2021년 10월 21일 원정 21탄 딱 맞죠? 21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미 자 여러분들 모두 들어와서 오십시오 정보기 뺏어쓰 정보기 뺏어쓰 정보기 뺏어쓰 정보기 뺏어쓰 정보기 뺏어쓰 정보기 뺏어쓰 뭐야 이게? 정보기 뺏어쓰 정보기 뺏어쓰 여기 계십니까?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들어가는거야..? 잠깐만.. 뭐라고 해? 잠깐만.. 누구세요?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잠깐 걸귀어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기운 자체가 안에는 밖에는 헷갈려요 지금..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지금 이쪽이 그건데.. 지금 어디 들어갈 방법이 없네.. 이쪽으로는 어떻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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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이쪽 어딘가에 서서히고 있었어.. 소리.. 소리.. 뭐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불안한데.. 어디요? 어디요? 어디세요? 방금 못 지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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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저기..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뒤에 어딨어.. 잠깐만.. 아.. 뭐가 기운이 이렇게 세..? 어디 계세요..? 여러분 잠깐.. 잠시만요!! 잠깐만요!! 거기있죠? 그 문 뒤에 있죠? 어디에요? 잠깐만요!! 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안에 계신거 같은데요? 여러분 저 안에 계세요 잠깐만요!! reservation It wasn't worth these 잠시만요 They sent it to the ground 부채 벅 아름다운 아..잠깐만.. 잠시만요.. 기운이 너무 쎈다.. 기운이 너무 쎈게 아니라 좀 쎈다.. 기운이 너무 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까 전에 무슨 큰 형체 봤죠? 여러분들도.. 맞죠 여러분들? 큰 형체 여러분들도 봤죠? 저기서 약간 허여한 거 좀 지나갔고 저기서 엄청 큰 형체가 갑자기.. 언니 계십니까? 똥담도 안했네.. 몸이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거부하시는 거지.. 쎈거는 맞아요.. 그냥 어느 정도.. 악귀는 아니지만 쎈거는 맞아요.. 근데 저한테는 딱 그 정도까지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다른.. 또 다른 누군가가.. 제가 나중에 왔을 때 혹은 다른 누군가가 왔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한테는 이 정도만큼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냥 존재 여부 정도만.. 제보자 분의 말에 의해.. 제보자 분의 그거하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맞기는.. 담배도 꺼져 버렸어.. 아.. 아까 지금 잘 타든가 싶더만.. 바로 꺼져 버렸어.. 여러분들 말대로 된다면.. 여기가 사방대가 그렇게 밀폐된 공간은 아니에요.. 문도 다 열려있고 담배가 꺼져 버렸어.. 아예.. 일단은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뭔 잡소리는 나긴 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이고 밖에서 뭔 하얀색 형체가 지나고 돌렸는데 무슨 갓 쓴 것처럼 뭔가 그림자 형태 같은 것이 쑥 올라왔어요.. 엄청 큰.. 초반에 그래서 뭔가.. 아 이거 삘이다.. 삘 왔다.. 이거 C다.. 레전드 나오겠다.. 딱 거기까지에요.. 딱 거기까지 입니다.. 하지만 저한테 지금 이걸 맛보기 용으로 한 것 같아요.. 어.. 맛보기 용으로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여기는 잠깐 킵 해둘게요 저는.. 저는 여기다 잠깐 킵을 해두고.. 어.. 저는 여기다 잠깐 킵을 해두고.. 응.. 여기다 던질로 1.. rage.. vinden.. 밖에서 그 뺐기와 함께.. 에이.. 뺐다.. 로드 사람은.. 뺐다.. 아까, 딱..